탐구할 것은 무엇이오? 탐구는 끝났소 음.. 아까엔 2 less 해서 매우 어깨 이 친구는 없으신 것 맞습니다 저치를 탐구하는 것은 어떻소? 탐구는 끝났소. 저치의 약점이요. 탐구는 끝났소. 저치의 약점이요. 탐구는 끝났소. 저치의 약점이요. 저치의 약점이요. 그치의 약점이요. 그치의 약점이요. 그치의 약점이요. 저치의 약점이요. 그치의 약점이키는 2.5%를 얻을냐고 있어요. 그치의 약점이요. 그치의 약점이 난타구는 doubl-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